반갑습니다. 제가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7일 기회년 개요월 정묘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세를 처음 이 영상 접하시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오늘의 운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두 가지 링크를 꼭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간을 찾는 방법, 만세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 해도 보고 오셔야 대충이라도 무슨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는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 신청 별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 본인 상담인 경우 1인에 한해서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가격 지금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좌 안내 및 상담 신청 링크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 아래쪽 눌렀을 때 꼭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가격이랑 본인의 성향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와주세요. 가격 얼마인지 묻는 문자들이 가끔 오거든요. 근데 좀 자주 와요. 요즘 제가 노출도 올라가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전화 먼저 주시게 되면 보이스톡 같은 경우는 끊어져 버립니다. 제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기회년 개요월 정묘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금 10일 단계는 지났고요. 신금 20일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에너지 쪽으로 지금 묘유층의 에너지 기운도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유금이 센 날이고요. 유금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에 막 부딪혀야 하고 오늘 뜬 날 입장이 정화입니다. 정화는 어떻습니까? 단점을 참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 글자를 쫓아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시면 운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부가 쉬운 건 아닌데요. 그것도 유별난 공부도 아닙니다. 자 갑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관이 갑자일주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이런 일관이 있으실 텐데 그걸 저희가 갑목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행을 붙여서 갑목이라고 부릅니다. 갑일관 분들은 오늘 정묘일이잖아요.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전체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어떤 복지를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이상을 하시고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랫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나서는 거죠. 그리고 휴가를 또 반납을 하시고 업무의 전적인 희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하루의 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경영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되는 하루입니다. 본인의 통대를 매시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희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관 분들은 식신이 걸럭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 싱글분들은 짝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 혹은 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시기 나름인데 어쨌든 한눈에 뿅 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하루이고요. 또 오늘은 마케팅을 해야 하는 날이네요. 본인의 일이 최대한 문제가 없고 잘 처리 중인 것으로 외부에 혹은 거래처에 이걸 알려야만 하는 실적을 올려야 되는 하루라는 거죠. 그리고 퇴근 때까지는 감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이 열흘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라든가 이런 카페인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을목분들 아침, 점심, 저녁 때 감정이 다 달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너지 쪽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관분들은 겁제가 지금 왔죠. 정묘니까 음량이 다르잖아요. 겁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잇따라와서 전부 비밀연애라던가 결혼볼패라던가 결혼발표 아니면 연달아서 연애중이다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하게 돼요. 옆직원, 상사,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굳이 그 사람 당사자가 밝힌 건 아니지만 점심을 드시러 갔는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옆팀에 누구누구랑 사귀고 있더라 그런 이성문제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하루고요. 또 싱글이 아닌 일반적인 병화분들 이미 결혼을 하셨다거나 결혼과는 그다지 거리가 먼 분들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형제들 혹은 가족이라면 나의 자식도 포함이 됩니다. 가까운 나와 한숯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감추고 있었던 어떤 상속문제 혹은 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알게 되시는 날입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같은 글자가 왔죠. 정묘율이라고 해서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화분들이 그동안 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잘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따라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화분들이 자신의 삶을 찾으셔야 하는 시기가 왔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다거나 뒷바라지는 이제 그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 멀어졌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정화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족과 자신의 선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정인이 목격지에 앉은 날인데요. 회사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뽑은 거예요. 이 무토분들이 알고 채용을 했던 신입이나 경력 직원 등이 이력서랑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중간 경력서랑 전혀 다른 어떤 사항이 있다거나 자격증 부분에서 라이센스를 사본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를 친 라이센스인 거죠. 그리고 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실력이 좋은 줄 알고 뽑았는데 입사시킨 그 직원이 인성이라든가 기본 실력도 굉장히 바탕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직원이었다거나 그래서 이 무토분들이 책임지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을 알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그 물건이 전혀 달라요. 실물건하고 다른 거예요. 전산이랑. 그래서 좀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자기가 알았던 서류상의 부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실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이니까 이거는 좀 운이 맞으면 피드백을 주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분들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편인이 병지 앉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기를 했었던 분들은 도움을 받기만 했었던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처음으로 기증을 하거나 헌신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세요. 이게 사망이라든가 병지라는 관련된 어떤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우편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이제 그동안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받았던 것을 내가 간호를 함으로써 그분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네 기토 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경금입니다. 경금 일관분들은 정관이 퇴직에 앉은 날인데요. 일이라든가 사업에서 오늘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뒷마무리가 필요한데 뒷마무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분만 처리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그냥 진짜 매뉴얼대로만 융통성 없이 하려고 하신다거나 꼼꼼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대강 하시는 것을 오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훗날 이 업무 스타일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하셔야 뒤에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 잘 받아들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심금 보겠습니다. 편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생계에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성으로 인해서 큰 낭패나 손해를 볼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남자분들은 회사일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경고 차원에서 그냥 끝나시면 다행입니다. 자 임소 보겠습니다. 임소분들은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원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아요. 줌에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카톡으로도 올 수 있고 일반 전화로도 올 수가 있어요. 메일로도 올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니까요. 줌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 자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26일이죠. 보통 25일, 26일 뭐 이렇게 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오늘 나간 돈은요.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돈을 쓰지 않으면 좋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 이제 계수 볼게요. 계수는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일회성이긴 한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 자금이 오늘 들어옵니다. 계좌에. 그리고 귀신같이 그 자금을 주변에서 융통을 해줘요. 또 소액들이 조금씩 오늘 통장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카드결제를 막아야 되는데 카드결제를 못 막고 계셨던 분들 오늘 막게 됩니다. 통신비 못 내서 곤혹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막게 됩니다. 오늘 운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운이 돼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맞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시고요. 이 운이라는 것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오늘도 제 운세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지금 9월 말까지 만원짜리 강의 총 5강으로 구성된 총 5만원으로 된 스카이프 온라인 강좌 모집 중이고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제 카페로 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운성 특강 10월달이죠. 10월 9일날 서울에서 지금 소규모로 할 텐데 신청 인원이 없으면 그대로 폐강할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5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날 영상 제작할 때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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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